엑스맨 아 그래서 엑스맨 알죠? 영화 엑스맨 같은 거 보면 초음파 쓰는 애가 있는데요 그 애가 초음파 속에서 날아요 그런 이유였구나 전혀 다른 이유일 것 같지만 사람이 초음파 속에서 나는데 큰 건 안돼요? 예 지금 저희 걸로는 크게 안되고요 귀가 크면 힘만 좋으면 돼 상준아 터줘라 밑에서 보시겠어요? 여기 밑에서 계속 켰어요 계속 켜놔 이거 어쩌면 유이포 멀리 안가 상준아 계속 켜놔 이쪽에서 검은색이 돼 가운데 와서 다운로 켰어? 네 이거 뭐야? 우와 소용놀이엇 좀 더 시기 이게 안에서 팔을 쓰고 감사되면 멘트에 보시면 저런 모양이 돼서 정상파라데요 이게 생산되는데 이게 생산되는데 그래서 먹을 때 만든 게 그거 중에서 튀어나오고 아기라 생산되고 많이 부르기고 많이 부르기고 이 동영상을 시키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애일과 같은 시기 아기라 생산되고 뭐라고 다른 하수 일본 대학에서 만든 거는 그 움직이기까지예요 코음을 어떻게 하시지? 진호가 잘 근데 왜 우린 아직 이거 떨리지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인다는게 화장을 여쭤리 바다시키는게 아니라 세상에 위치를 벗어낸 것 같아요 화장을 벗어낸 것 같은데 화장을 벗어낸 것 같은데 화장을 벗어낸 것 같은데 화장을 벗어낸 것 같은데 청소우미 청소 청소노미 청소 청소노미